안녕하십니까? 구독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늘 행복하세요 이번 주 연주곡은 부초같은 인생 이 곡은 2008년도에 발표된 곡입니다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지금도 사랑받고 있죠 가사말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힘들지만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보자 후회 없이 살아가자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사는 상준 선생님, 작곡은 공정식 선생님 가수는 김용민 선생님입니다 이 곡의 리듬은 디지코고요 올긴 연주는 키는 시키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색소문 연주도 역시 시키로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저의 첫날에 오시면 3분 이상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더 멋진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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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